안녕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화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화면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워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화면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화면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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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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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